성공 헌터 황문진입니다. 작은 회사도 1등할 수 있는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유하는 성공의 통로가 되어드립니다. 성공 헌터 황문진 안녕하세요 성공 헌터 황문진입니다. 지난 시간에 성공 밥상 71회차의 내용은 조건반사적으로 거절당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오늘은 성공 밥상 제 72회차 오늘 식단의 메뉴는 광고비를 써야 할 타이밍입니다. 광고비를 써야 할 타이밍 여러분, 여러분의 회사는 자금이 넉넉합니까? 대부분의 중소기업, 자영업, 경영체들은 자금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한정된 자금으로 회사를 꾸려나가고 있죠. 심한 곳은 자신의 급여도 챙기지 못하고 있고 적자인 곳도 적지 않습니다. 자금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업 마케팅 비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면서 여러 부문의 자금이 필요하죠. 상품을 개발하는 곳에 쓰이는 상품 생산비가 있고 그 상품을 이용해 줄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마케팅 비용이 필요합니다. 영업 마케팅 비용이 중요한 이유는 이익의 근원은 내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해 줄 고객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기 때문에 고객을 모으는 비용은 가장 중요한 자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객을 모으기 위해서 기업체에서는 영업을 하죠. 그러나 대부분의 회사가 이러한 마케팅 비용이 넉넉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현명하게 자금을 운영해야겠죠. 한정된 영업 비용 안에서 가장 현명하게 광고비를 집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을 모아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마케팅이라고 정의합니다. 그 고객을 단계별로 나누고 단계별로 적용해야 하는 마케팅 방법들이 있죠. 최초의 고객은 내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심을 갖고 있는 고객, 즉 잠재고객입니다. 이러한 신규 잠재고객을 모을 때는 비용을 많이 쓰면 안되죠. 신규 잠재고객을 모을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정작 필요할 때 써야 할 마케팅 비용이 없어서 성과를 내기 어렵게 됩니다. 신규 잠재고객을 모을 때는 적은 비용의 광고 또는 판촉비가 제로에 가깝게 이런 광고 실험을 실시해야 합니다. 신규 잠재고객을 모으기 위해서 고객을 그룹별로 고객을 모으는 랜딩페이지를 누구나 손쉽게 무제한으로 만들 수 있어야겠죠. 그 랜딩페이지를 무제한으로 만들 수 있게 개발한 것이 당사의 스탭문자 시스템입니다. 스탭문자 시스템을 활용해서 저비용으로 잠재고객을 모아보는 것. 이게 현명하다는 거죠. 어찌되었든 이렇게 잠재고객을 저비용으로 모은 다음에 반드시 수익을 발생시키는 시스템이 보일 때부터 돈을 투입해야 합니다. 돈을 투입해야 되는 시기는 이런 마케팅 시스템이 구축된 다음에 해야 된다는 거죠. 성공하고 있는 기업은 시스템을 만들 때까지 철저하게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 판초활동을 합니다. 즉 가능한 한 돈을 들이지 않고 영업을 하거나 마케팅 시스템을 신속하게 구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한 마케팅 시스템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잠재고객을 모으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둘째, 잠재고객을 구매고객으로 유도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셋째, 한 번 구매한 고객을 단골고객으로 유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넷째, 단골고객을 열성팬 충성고객으로 유지해 나간다. 개인적인 광고를 곁들이자면, 이와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컨설팅을 하는 것이 제가 하는 성공헌터 황문진의 업무입니다. 이와 같은 시스템을 구축한 다음에 시스템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대대적인 광고비를 쓰면서 마케팅을 전개하는 것이 광고비를 사용할 타이밍인 것이죠. 어떠셨어요? 공감이 되십니까? 성공밥상 제72회차 광고비를 써야 할 타이밍이라는 메뉴는 마음에 드셨나요? 도움이 되시는 내용이라 생각이 드시면, 황문진의 성공밥상을 주변의 친구분들과 함께 나누어 드시기 바랍니다. 밥은 혼자 먹는 것보다 친구들과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성공밥상을 함께 나눌 친구분들을 성공캠프 밴드로 초대해 주시겠습니까? 친구분들과 함께 성공밥상을 함께 하시죠. 좋아요, 댓글 달기가 많아지면 앞으로도 좋은 반찬이 계속 나올 겁니다. 당신이 성공해서 배가 부를 때까지 황문진의 성공밥상은 계속됩니다. 이상 성공밥상 황문진이었습니다. 황문진의 성공밥상은 사업자의 경영개선,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경영전략, 마케팅 노하우, 경영자의 마음가짐으로 식단이 꾸려집니다.